판넬을 남겨주게 됩니다. 마지막 바퀴야 너 1등이야 지금 미쳤어! 못둘! 정신차려 다이브리그 2개 할 수 있자 뒤에 따라온다 뒤에 붙지마 밥만 먹고 가. 아 너무 멀다. 지금 많이 붙였어요. 오 많이 왔어요. 아 너무 붙였거든요. 아 너무 붙었거든요. 아 너무 붙었다. 아 너무 붙었거든요. 자, 지금 강명수 씨는 조금 저 많이 은드려. 스펀스가 이렇게 중요하네요. 자, 여기서 이제 차 크기를 받는 분은 결국은 1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. 1등인가? 오토에 해놨어? 2등이야. 대박이야. 대단점이 일어납니다. 발견돼요. 기종이 프라임. 이거야말로 문제의 반환입니다. KSF 하재 성공.